인천 인천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인천맥주로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지역도 예전에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구도심이 되어버린 인천 신포동 차이나타운 근방에 오래된 창고를 정해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사과를 만들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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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튕니다 고춧가루 부추 부추 후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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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저를 고춧가루 저희 메시턴에서는 보리와 물과 만나서 전분이 당화작용을 해서 표모가 먹을 수 있는 당분을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러우터턴은 아까 메시턴에서 당화 과정을 마친 메가드를 러우터턴으로 옮긴 다음에 맑은 맥즙을 뽑는 단계고요 맑은 맥즙이 뽑히면 캐틀턴에서 코비라는 재료와 함께 끓여지면서 살균도 되고 코비라는 재료에서 나오는 과일향이나 허브향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고 마지막 과정은 다 끓여진 맥즙을 월풀이라고 저희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단백질이나 아니면 콩 부타 등등의 부유물들을 뭉치게 해서 한 번 더 맑게 뽑는 작업입니다 러오는 맥즙에 걷게 쓰다가 눈에 띄게 쏴는 날과다 맥즙을 끓여서 Heat versus기를 물을 넣어요 끓여요 고춧가루 솥이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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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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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רך Nováken 내려놓는 랩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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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어렵지않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col 고춧가루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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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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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1번은 인천에 계신 인천사람들 제가 인천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봤을때도 인천사람들이 인천맥주 맥주를 생각했을때는 인천맥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게 1번적이구요 목표이구요 거기에 따라서는 인천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맥주가 되어야되는게 1번이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인천에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한 후에 바로 좀 수출을 해서 외국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어서 아직은 의미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목표를 잡고 방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병의 라벨이라든지 뭐든지 조금은 한글의 표기나 그런 표현을 많이 쓰려고 해요 아무래도 외국으로 나갔을때 편안함은 영어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덴티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인천의 아이덴티를 가진 투박한 그런 폰트와 그런 글씨체이지만 한국 그리고 인천을 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줬으면 해서 좀 더 그런 목표 때문에 더 한국을 이런 쪽에 라벨이라든지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